난 긴 것에 집착한다. 제대 이후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사과도 긴 게 더 좋다. 여름에도 난 긴 옷만 입는다. 솔직히 이건 좀 불편하네. 긴 게 좋아 매일 면만 먹는 삶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. 아, 햄버거는 무슨 맛일까? 응? 저건 긴데? 드디어 내가 찾던 긴 버거를 만났다. 기업으로 봐도 길고 위에서 봐도 길어. 응. 기다란 치킨 패티. 티렉스 합격. 띤델리아 그러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지갑지 않으면 좋겠어요. 어, 다 됐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